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실 강남쪽 라인들의 너무나도 높아져 있는 땅값들 때문에 주변을 임장활동을 해봤는데 정말 땅값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초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은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땅의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강남이나 또는 강남을 아닌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강남발 때문에 또는 다른 엿바, 다른 개발들 때문에 가격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2021년도 1월 1일 날 보면 우리가 또 공시가 재산정이 있지 않습니까? 공시가 재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세금이 또는 땅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럼에 따라서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공시가가 상승하는데 기본적인 토지의 가격이 그대로일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중에서도 저는 강남 3구 라인들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물론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 라인들은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택가 라인들을 가보자니 이제 강남에서도 2종 이런 땅들도 6천 미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2021년도 주택시장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강남의 가격대들이 지금 투룸이 6억대를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곧 거의 6억대 중반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강남 3구 라인에서 비교적 일자리 많고 입지 조건 좋고 교통이 좋고 또는 개발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바로 저는 이 양재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재동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뭐 기타 다른 강남 지역이나 또는 서초구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에 비해서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양재동인데 양재동을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첫 번째, 교통편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교통 보면 3호선 라인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신분당선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더블역세권 자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역이고 그리고 GTXC 노선이 앞으로 이제 삼성역에서 양재역을 바로 관통한 노선이 생김에 따라서 GTX 노선이 생기면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3개의 역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하철 노선 그리고 주변에 두 번째 보면은 기본적으로 입지 조건을 따진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 또는 일자리를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바로 위쪽 라인에 여러 일자리 타운들이 존재하고 있고 양재동 아래쪽 라인으로도 양재 R&D 특구들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재의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상주할 수 있는 직장군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요. 좌측 편으로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정보사부지의 개발이라든지 또 우측 편으로는 GTX 노선, 한노선만 이용해 보신다면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까지 일자리가 두루두루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숲세권과 네 번째 수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양재천을 가지고 있고요. 다섯 번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주변에 재건축과 재개발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변에서 나올 수 있는 이주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임대가의 상승을 끌어올리면서 매매가도 같이 밀어내는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가지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은 필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재역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제가 앞서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특히나 이 양질의 직장인들, 직장인 수요가 많아지고 굉장히 폭넓은 다양한 직종군들이 발달이 된다면 그만큼 그에 따른 유동인구와 유입인구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지금 현재 빈 공간, 가용 택지가 없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땅들의 용적률을 상향을 시키든지 또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땅의 가치를 상승을 시키고 건물의 용적률을 올리면서 공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주변에 공급량이 분명히 특별히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양재동, 강남 3구조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일자리가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봉은사로, 테헤란노, 남부수안노, 그리고 양재 R&D 특구 라인들 그리고 여기서 화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아래쪽 양재동 안을 라인으로 내려가 보면 과천이라든지 또는 판교 라인들까지도 연결성이 상당히 가깝고 좋기 때문에 그런 대형 업무타운들의 또 가까운 이런 직주 군접성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곳이 양재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일자의 종사자가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충분한 이런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통적인 측면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망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망 그리고 고속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양재역의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더라고 했는데 좌우 양옆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면 2호선이나 7호선, 9호선, 분당선 이렇게 생기고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GTX 노선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광역교통망까지 더해진다면 주변의 인근에서 약 10개 노선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이 굉장히 쾌적하고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분당내곡관 그리고 용인서울관고속도로 등등등 이렇게 간선도로망과 고속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탁월하고요. 개발들도 상당히 또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도 일자리가 이렇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금도 또는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개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에 개발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개발에 따른 토지 가치의 상승도 같이 맞물릴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양재아리니특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까지도 지속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개발 소식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도모를 통한 그런 연구인력 단지들이 구성되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여기는 굉장히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유입 인구들이 많을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전혀 주변에 임대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 임대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임차 수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위쪽 라인 조금만 올라오면 서초대로 라인들의 개발도 남아있는데 지능 아파트 부지, 코오롱 롯데 7성 부지 등등에 다양한 이런 부지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남아있는 개발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어떤 우리 이런 양재동이나 또는 그 주변에 어떤 여파가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런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상향 용도지역 상향이 다 보이시죠? 용도지역 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땅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10층밖에, 예를 들어서 10층밖에 짓지 못하는 그런 건축물의 땅이 앞으로 30층, 40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면 그만큼 땅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기본적인 원리적인 부분들보다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들이 이런 건축물들이 구성이 되었을 때 랜드마크로 구성이 되면서 이 안에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쇼핑, 일자리 등등이 대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GTX C노선을 우리는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C노선뿐만 아니라 A노선, B노선을 다 우리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충분히 우리는 아직까지도 눈으로 보지 못한 노선이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4, 5년 후에는 한 개 노선씩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시게 될 텐데 이런 노선이 구성이 되는 곳들을 중심을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강남 라인으로 결과적으로는 다 몰려드는 노선들인데 그 노선이 앞으로 A, B, C뿐만 아니라 D노선도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수서역과 삼성역과 양재역으로만 강남권 라인에 들어온다는 부분들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양재는 많은 일자리와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 그런 역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그런 지역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과 수서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양재 또한 우리는 꼭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되었던 부분들 왕십리라든지 추가적으로 안산, 인덕원까지 들어가는 부분들 수원과 인원까지 들어가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는 양재와 삼성과 수서 이 세 가지는 결과적으로 키 맞추기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도 우리는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죠. 제가 초반에 입주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신분당선이 굉장히 중요한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의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한다는 부분이에요. 신분당선이 가지는 역할 충분히 고려해 보신다면 용산 그리고 강남권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판교권권을 판교권을 이 세 가지의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하는 유일한 노선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또한 지금 양재역이 구성되어 있는 역입니다. 경부속도로 바로 보시면 서초아이씨 옆에 있는 동네가 양재동이에요. 경부속도로 라인드 한남아이씨에서 양재아이씨까지 이어지는 또는 그 길게는 아래에서 동탄까지 내려가는 노선들인데 이런 부분들 지상부에 있었던 이런 교통망들 지하로 내리고 그 위에 있는 빈 공간들을 어떤 식으로 채운다? 녹지 공간과 일자리 공간과 다양한 섹터로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너지 활동을 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메모드급 개발 호재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죠. 계획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시티 개발. 마지막으로는 사실 우면 R&D 이런 산업 이런 인력, 연구인력 단지들이 조성되는 부분들과 어찌 보면 맞물릴 수 있는 개발 호재인데 결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런 일자리 형태들을 더욱더 발전을 시킨다는 그런 개발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매원역과 양재동을 거쳐서 양재IC 라인들까지 양재IC가 축이 돼서 바로 동서남북 라인으로 대규모 일자리 타운이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양재동을 끼고 있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미리 선점을 하셔서 실거주와 투자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강남 지역이 전반적으로 참 많이 올랐는데요. 양재동, 양재역 역세권의 투룸 주택의 가격 궁금하고요. 양재동을 주목하라고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지금 제가 앞부분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강남의 금액대들이 지금 6억 원대, 6억 원대 중반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5억 원대 미만의 투룸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땐 내년쯤에는 이제는 강남쪽 라인들도 5억 대 후반을 넘어서 6억 원대를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러기 이전에 먼저 선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억 8, 9천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양재동이고요. 이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장활동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요. 4억 5, 6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 3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시겠다. 그리고 임대 금액 대출은 한 2억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한 2억 천 정도, 2억 2천 정도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전혀 내가 돈이 없다고 아파트나 또는 이런 주택들을 물려주시기가 또는 증여를 해주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이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의 돈을 현금을 주시겠느냐 또는 2, 3천만 원을 안고서라도 부담부증의 형태로 강남 3구의 입지 좋은 곳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또는 빌라라도 같이 안고 주시겠느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